같이 생각해봐 이게 우리 최선은 아닐 거잖아 왜 애써 네 몸을 숨겨져 나를 봐 이렇게 금방 낫긴 시선 좀 더 가까이 그렇게 멀고 이렇게 포근하게 착한 내 심장소리에 감동하게 함께 좀 더 있잖아 니가 나 떠난 기차는 끝이 난 외로운 판이 심심했어 어차피 난 늦어서 점점 후회하고 뒤돌아선 순간 웃자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울 거야 한 번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을 때 생각 드리루바루 으 야 으 으 으 으 아까이 상막하니 하루에 맘을 굴 걸게 나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다 난리 났 던데 너 가버린다도 괜찮아 나 좋다는 인간들이 널 났어 아쉬울게 모르겠어 넌 한 손에 있는 걸 되돌아 산 순간 난 날 그리로 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로 하게 될 거야 넌 마주치면 깨 그치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 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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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재 다시 해볼까? 한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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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의 그레이 스케줄을ğlant게! 한진! 난 그리로 하게 될거야 난 그리로 하게 될거야 넌 그리로 하게 될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난 못 빠지면 답이 없지 난 못 빠지면 답이 없지 난 못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었던 걸 그럼 다시 생각해 와 다시 생각해 와 다시 생각해 와 저 이거 나올 줄 몰랐어요 이런 거 이거 좀 넣어도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GMF에는 비눗방울 특수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 알고 왔구나 감사합니다 감독님 여러분 너무 잘